여러분 3구 대선은 4.15 부정선거에 필적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거대한 조작선거이고 부정선거입니다 조작규모는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해서 한 20% 총투표율 기준으로 해서 한 10% 규모인 326만 표 더하기 알파 정도가 조작이 된 것 같습니다 3구 대선은 많은 특징이 다릅니다마는 특히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막판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로 인해 가지고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차가 아주 25만 표가 채 안 되는 차이로 가까스로 윤석열 후보가 신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구 대선은 마지막까지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당일투표 마지막 날까지 조작에 여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쫓기는 시간에 쫓기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인 선거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면은 3구 대선이 끝난 3월 10일부터 쏟아져 나온 투표지 분류기라든지 절치선이 붙어있는 모형 투표지 등 수많은 그런 중국인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그런 투표라든지 이런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부정선거 증거들이나 이런 선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언론이 대대적으로 선거 개혁 문제를 거론하고 부정선거란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조선중앙동안은 일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인수위 소식만 있고 한 문장도 나오지 않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물론이고 안철수 정권 인수위 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종류의 선거 부실이라든지 부실 관리라든지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을 가장 예리하게 날카롭게 바라보고 주변의 이해관계자들이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는 대단히 독자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논평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추세는 한국사회의 지도품 여당은 물론이고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야당과 언론인이 3구 대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덮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 움직임이 지금 확연하게 저에게는 잡힙니다 저는 공병호 TV를 통해서 그동안 일관되게 외쳤습니다 현재 여당이 크대한 악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정치인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투표를 반복적으로 절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탈재하는 극한 국가 내란죄와 국헌문란죄와 영모죄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은 일체공식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고 함구령을 대처는 내렸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준석과 하탱을 비롯한 일당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했고 국민의힘은 자당 후보가 250여 건 정도의 그런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구하고 모든 부분들이 다 입을 다물도록 그렇게 작전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부정선거에 공범관계 있다고 봅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범자든 이번은 대선에서도 사전선거 독리란 최악의 수를 두습니다 일부 유튜브 채널을 비롯한 일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아주 내놓고 당일투표 독리를 외치지 않았으면 이번 선거는 패배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의 공정선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는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면하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법안화 제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국회가 장악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청 내 의원은 우리가 갖고 있는 172석을 갖고 녹록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정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172석이 정당한 권력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권력이라는 것은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받을 때만이 그 권력이 정당합니다 선거를 훔친 겁니다 4.15 총선에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을 훔친 겁니다 국민의힘은 바보 멍텅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3구 대선에 승리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덮을 의도를 강하게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악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변에 있는 노회한 정치인들 4선 의원 5선 의원들은 자기 자리에 아니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쪽으로 아마 선택할 그런 선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5 총선 이후에 모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입을 다물었던 겁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는 정치인의 손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국민들이 일어서야 됩니다 국민들이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고 우리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대모를 했으라도 이런 관철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요구는 정당한 겁니다 윤 후보는 거듭해서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선거 정의가 모든 정의의 가장 상위 가치입니다 선거가 무너지면 그 사회에서는 정의가 없는 겁니다 정의가 없는 사회에서는 자의도 있을 수가 없고 행복도 있을 수가 없고 생명도 지킬 수가 없고 그리고 재산은 물론 지킬 수가 없고 우리의 노후도 지킬 수 없고 아이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없고 아이들의 교육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덮을 것 같습니다 언론 동향을 보게 되면 초기 가장 민감한 자들이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이 침묵하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동안 떠들다가 그냥 다들 눈치 보고 침묵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나라가 아닙니다 좌파들은 아마 곧 결집해서 윤석열 당선인을 흔들어댈 겁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장악된 국회는 어떤 종류의 협조도 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안일하게 세상을 봤던 이명박 씨도 당했고 박근혜 씨도 당했고 윤석열 씨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악은 진짜 질기고 사악합니다 586 운동권을 중심한 그 악은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선거를 도덕질할 정도로 그렇게 사악한 겁니다 그 악과 그냥 정도만을 걸어온 사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세력과 부정선거 관계자들과 부정선거 수법과 그 모든 것들에 숨통을 끊어놓지 않으면 또다시 정권은 탈취당할 것이고 국민들은 다시 부정선거라는 악몽에 내몰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당선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 박수 그 정도에 멈추고 그 사람이 앞으로 제대로 국정어젠다의 1순위로 부정선거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재촉하고 요구하고 항의하고 데모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참 한국의 아픔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부르짖는 부정선거 척결 공명선거 확립이라는 것은 짧은 봄날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부정세력과 부정선거의 공범세력들이 견고하게 또아리를 털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선거가 끝났지만 여러분들 공병호 TV 채널을 통해서 방송되는 부정선거 관련 콘텐츠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고 탄압은 물론이고 노출 탄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악은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악은 아주 특별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은 특별하고 사악합니다 그 악이 그 사악함을 북한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대북관계가 항상 실패했으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처럼 북한도 행동하고 생각하고 사과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100번이 당하는 겁니다 악한 세력과 타협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척결과 제거의 대상이 돼야 되지 타협에서 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은 타협을 꿈꾸고 있다고 봅니다 3구 대선이 끝난 이후에 하루 이틀 진행된 걸 보면서 아하 이 사람들이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갈 모양이구나 저는 그런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심한 겁니다 수백만 피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수백만 피를 조작했지만 그것을 관리 부실로 둘러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서 이렇게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원과 관심과 애정과 그리고 그런 주요한 선거 공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활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3구 대선과 관련한 선거 데이터 분석에 참여해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9시 월요일 9시는 이번에 큰 공을 세운 박주연 변호사를 모시고 3구 대선에 대한 그런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고견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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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